강서구 가양 8단지에 책마당 SH 작은 도서관이 지난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책마당 SH 작은 도서관은 가양 8단지 내에 사용하지 않았던 유효공간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마당 SH 작은 도서관은 2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지난 12일 대출 등 도서관 정보자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는 48석의 열람석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실, 체력 단련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특히 도서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관심 분야 지식 정보 습득과 취미 개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중심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방치된 유효공간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재탄생돼 너무 좋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의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관 축사와 작은 도서관 개관 장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제작돼 SH공사 유튜브 채널 청신호TV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